우리는 오늘 신림동을 또 가고 있어요 제가 신림력은 잘 모르는데 신림동 고시촌은 제가 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회계사 공부를 이제 뭐 학교 안에서도 하고 고시촌에서도 좀 했었는데 고시촌은 굳이 들어간 이유가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은 고시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제 친한 동기가 여자애였는데 생존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랑 되게 친했는데 걔가 저를 똥쟁이라고 불렀거든요 제 별명이 똥쟁이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양수업 때 좀 큰게 좀 방출하고 싶어서 영어 수업이었거든 교수님한테 나 쉣! 하러 가야된다고 나갔어 그때부터 이제 동기들이 장난삼아서 똥쟁아 똥쟁아 이렇게 불렀는데 하여튼 재밌는 추억이죠 근데 어쨌든 그 여자애 아니 뭐 어때 맞아요 옛날에 추억이지 내가 그때 몇 살이야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여자애가 되게 특이했었어 그 여자애가 단과대 학생회장이었어 고대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으면 특히 우리는 문과대였잖아요 그 정도를 했으면 극렬한 운동권인 거예요 또 걔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셨어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얘를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어 해가지고 갔다 오더니 애가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더니 이제 같이 고시공부를 하더라고 나보고 이제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좀 심심하다 쉬는 시간때 밥도 좀 같이 먹고 밥터디를 하자 우리 밥터디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이제 걔 때문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했는데 와 진짜 예쁘지 않았어 그 친구도 내 유튜브 봐요 그 친구는 결국 행정고시 붙어서 지금은 고위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네 행정고시 붙어서 그 친구 때문에 3개월 동안 생활을 했는데 아 진짜 별별 일을 다 겪었어 내가 진짜 신림대 보이셨어 누나 친구 것도 되게 많이 봤고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수림동 고시촌에 가면 천원에 밥 먹을 수 있고 천원에 커피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 그땐 더 쌌어 더 쌌어요? 네 추억이 많아요 어쨌든 내려서 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림력에 있는 메인 상권이 왔어요 네 신림력 먹자 상권이 서울에서 거의 인구로는 제일 많은 상권 중에 하나예요 밀집도가요? 여기는 평당 얼마나예요? 여기는 안에 골목도 거의 평당 1억 가까이 평당 1억이라고? 실제 거래된 건 거의 8, 9천 여기를 왜 사요? 수익률이 좋아요 아 수익률이 좋아요? 장사가 잘 돼요? 1억에 팔아도 거의 5%, 4% 없고 싶어요 아 진짜? 왜냐면 여기보다 좋은 상권이 번대, 홍대, 신림 뭐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여기가 이제 서울의 더 남부권의 거의 핵심 상권 월세가 잘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동네 자체가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동네고 집객을 할 수 있는 동네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월세가 잘 나와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아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해요? 여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신림동, 고시촌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양에서도 오고요 서울에서 가장 큰 나이트 중에 하나는 그랑프리가 있어요 그랑프리? 감상권도 책임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빨리 달리자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거기 가면 되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동원 씨랑 다니다 보니까 물방울 나이트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샴푸? 샴푸 나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 같아 왜 해박한 지식이 있냐면 나이트하고 또 상권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녁 상권은 꼭 필요한 게 나이트나 클럽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게 집객 국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그 업무상으로만 분석용으로만 본 거죠? 그렇죠 분석용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이제 생겼는데도 클럽에서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는 이제 신림역 그 먹자 골목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인 순대타운이에요 순대타운? 네 여기가 순대볶음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대볶음집이 안에 들어가 보면 층 한 층이 다 순대로 들어있어요 순대 맛있어요? 큰 상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다 끝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술도 먹고 2차에서 나이트도 하고 모텔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예요? 그렇죠 여기는 20, 30대가 많죠 40, 50대는 거의 없고 여긴 무조건 젊은 층 가장 그냥 여기 혈기왕성할 때 많이 열심히 놀고 즐기고 클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우가 중요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짜리 테이블을 시켜야지 클럽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나이트가 아직도 유명한 이유가 나이트는 젓가락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길들길들하고 이런 임대료 자체도 엄청 비싸요 이런데 이면도로도 거의 1억 정도 해요 1층만 권리금이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권리금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업장들 사실 좀 좀 좋지는 않네? 그냥 완전 먹자 골목이죠 슬림동 고시촌이 요즘에 조금 많이 채택이 된 이유가 이 근처에도 원룸들이 주변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드랍블린 나이스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나 내심 궁금하시죠? 신림동 고시촌이 양쪽으로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광범위하게 있었고 거기 달동네였어요 이렇게 경사진문이 달동네였는데 여기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고시 합격해서 나간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하복고시 없어지고 이러면서 죽었다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넘어왔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 넘어오진 않고 예전에 신림동 고시촌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서울에 예를 들어 상경을 했는데 제일 싼 데가 어딜까? 라고 했을 때 신림동이 제일 싼 데 중에 하나였어요 싸고 인프라 좋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았던 지역인데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신림동역 주변으로 오피스텔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또 많이 오게 됐죠 아 많이 오고 근데 여기서 좀 더 싼 걸 찾는다고 하면 고시촌은 아직도 가지만 고시촌이 얼마나 쌌는지 알아요? 한 달에 보증금 없이 15만 원짜리 받고 와 대류변이 있으면 대류변이 서점들 쫙 있고요 학원가 쫙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50만 원 60만 원 주고 사는 데였는데 위로 올라가 지금 해리예요 주거 상태가 점점점 더 열악해지는데 원래 부잣집 앤대 고시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1, 2년 정도는 부모님이 고시 생활하는 거 돈을 대줘요 학원비도 비싸고 책값도 비싸고 이러잖아요 1년에 한 그래도 2천만 원 이상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게 해도 1년 2년 고시에 납방을 하고 점점점 고시 떨어지다 보면 점점 위로 올라간다 아 진짜? 처음에는 여기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3년 지나면 여기가 있고 또 5년 지나면 여기가 있고 그럼 점점 좀 힘들어지는 고난의 행군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 같은 것이 쉐린동 고시촌이다 왜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페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손 벌리기도 힘들고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여자애 내 학교 동기 걔랑 이제 맨날 점심을 먹고 30분 딱 산책하고 들어와 공부를 했어요 저희는 맨날 아침 8시에 만나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세븐일레븐이라고 그러거든요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하는 거 세븐일레븐이라고 해요 세븐일레븐이구나 세븐일레븐은 3년을 하면 어떤 시험을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 위에 산동네에 산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라고 하는 방들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당시에 15만 원 한 달에 하루에 5천 원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이야 부동산 채널이지만 약간 얘기를 하자면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뭐 이제 남아있는 게 행정고시명도 없잖아요 고집공부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학교 동기들 붙은 친구도 있고 결국은 못 붙은 친구도 있지만 1,2년 해보고 내가 재능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공부 말고도 사실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다른 길이 너무 많아 내가 공부에 정말 재능이 있고 나는 머리가 정말 좋아 그런 사람 아니면 공부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고시촌 생각하니까 옛날 어렸을 때 수업이 또 생각이 나서 저 건물 진짜 크다 저거 여기 보면 딱 써있죠 그랑프리 여기 큰 건물에 있구나 그랑프리가 가장 메인 건물 중에 하나죠 건물 이름은 르네상스예요? 이름을 한 번도 알고 가본 적은 없어요 밤에 갔기 때문에 상위층에 그랑프리가 있어요 스카이라운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르네상스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간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거거든요 인간을 중요시하는 건물인데 그랑프리 나이트가 있다 인간에 되게 중요한데 그랑프리 뒤쪽으로 모텔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랑프리 건물 말고도 여기 되게 큰 건물도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다 상업지예요 상업지라 가지고 건물들을 다 올릴 수 있고 시세도 엄청나게 비싸요 여기서 퀴즈, 연세, 이비인후가 여기여기? 네 이게 얼마때부터 평당? 이 건물? 네 상업지이고, 대로변이고, 역 바로 앞이다 평당 1억 2천? 2억 천 2억? 2억에 빠졌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임대료 얼마일 거 같아요? 세어페이스만 건물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건데 10평이에요 10평? 저희도 최근에 외식업 하는 분하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하는 형이랑 같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1000만원 정도 어떻게 버티냐고 안에 있는 옷 다 팔아도 1000만원 안 나온다고 가로수길처럼 정말 플래그 시스토는 대기업이 들어올만한 그런 동료도 아니라고 여기가 좀 과하게 비싸긴 한데 여기가 그래도 한 50만원 그래서 100만원 정도 수준이 돼요 진짜 안 됐다 신뢰역 4번 출구 앞에 이런 건물들은 임차인들 때문에 위로 못 올리는 거죠 임차인들 못 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저어가지고 지하로 다 파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 동네에 이거 다 내보내기 진짜 힘들 거예요 아 그쵸 워낙 권리금하고 권리금이나 이런 수익 자체가 워낙에 와 저기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드람프리나 아이스크럽 밑에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업종을 봐봐요 각자한 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 건물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왜 이번에 새로 짓고 있네요? 아 신뢰역이 진짜 상관이 크구나 신뢰역이 거두어지는 이유는 저 앞에 보면 경전철이 있더라고요 경전철이 이번에 지금 동사로 있는 거예요 신동전선철은 아까 신림동 고시촌 그쪽까지 지하철이 뚫려요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도 신뢰역이 오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뢰역이 더 메가상권으로 클 확률이 높죠 아 근데 메가상권이고 큰 상권인 거 알겠는데 임대료가 적정 수준이어야지 여기가 사실 청담동처럼 객장가가 높은 걸 파시는 동네도 아니고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정도 임대료를 내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들어오는 편이고 권리금도 세다 보니까 버텨가지고 있는 거죠 아 버티는 거예요? 네 아 평당 72원 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진짜 다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판벤샵들이 많은데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데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저기 앞에 보면 베스킨라베스 보이죠? 아 저 건물 평당 구조백이요? 여기가 완전 메인도 아닌데 되게 비싸다 이게 대로변이랑 같이 있어요 대로변이랑 뒤랑 같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쪽 안에 골목 이런 데도 거의 다 평당 1억 가까이 돼요 와 비싸다 비싼 동네예요 여기가 이제 그래도 주차장은 앞에 대로변 아까 전에 우리가 됐던 데 또는 이 건물에도 많이 되고요 여기 이제 신림동 이런 대형 건물들이 몇 개가 있긴 해요 주거지 안판들은 엄청 싼데 그리고 전물은 또 되게도 싼 여기 상권이 그만큼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상권이 크지가 않아요 작은 범위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응징력이 진짜 좋은 상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파괴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한 분 그 1943 형도 여기 신림동 매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딱 약간 중저가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동네인데 건리금도 너무 비싸고 빈대로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살 거면 진짜 제대로 해서 들어오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창업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고시촌이 많이 쌀 낫겠는데 그렇죠 고시촌이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변에 좋은 집들은 차라리 신림동이 이런 큰 오피스텔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진짜 고시촌은 더 어려운 분들 더 싸진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신림동 거기에 강남 순환도로라는 게 뚫렸어요 신림에서 좀 강남까지 접근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가까워져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신림이 장점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신림은 좀 교통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좀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건대랑 비슷한 거 같아요 딱 주변에서 짝 먹을 수 있는 상권 그리고 제일 안정적인 상권 이런 상권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다만 현재가 되게 비싸다 그렇게 알면 될 거 같은 상권이에요 여기도 꼭 와봐야 되는 상권인데 되게 몰랐어요 네 옛날 추억 오수천의 추억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